Hi everyone! 안녕하세요. 우리 친구들과 함께 발음기호 공부하는 엘리시아 선생님입니다. 자, 이번 시간 선생님과 함께 살펴볼 발음은 아우 발음인데요. 자, 이 발음 역시 아 발음과 우 발음이 합쳐진 이중 모음입니다. 자, 어떻게 발음이 되는지 같이 한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. 첫 번째에 나오는 아는 자연스럽게 입을 벌려서 소리를 내면 되고요. 자, 우는 의의 입모양을 한 상태에서 발음을 해주세요 라고 써있는데 자, 이게 왜 이렇게 의처럼 입모양을 해야 되냐면요.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어요. 이중 모음에서는 첫 소리에다가 힘을 주면서 발음을 해야 돼요. 그래서 두 번째 소리는 약하게 발음이 되다 보니까 아우가 아니죠. 어떻게요? 아우 아우 네, 이런 식으로 아우 아닙니다. 어떻게? 아우 아우 네, 그래서 의의 입모양이지만 우의 발음이 난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. 한 번만 더 연습해 볼까요? 그러면? 아우 아우 네, 그러면 단어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. 첫 번째 단어는 올빼미라는 뜻의 아우 입니다. 자, 같이 연습 꼭 해주세요. 아우 오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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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올빼미가 조금 우는 느낌이 나지 않나요? 네, 다시 한번 아우 오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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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연습해 볼게요. 크, 아우, 카우, 카우. 한 번 더. 크, 아우, 카우, 카우. Very good. 자, 다음 단어는 shout. 소리치다 또는 외치다 라는 뜻의 단어입니다. 자, 연습 같이 해 볼게요. 쉐, 아우, 트, 샤우트, 샤우트. 한 번 더. 쉐, 아우, 트, 샤우트, 샤우트. Good job. 자, 다음 단어입니다. 네, 입이란 뜻의 mouth 입니다. 자, 연습 같이 해 주세요. m, 아우, 즛, 마우스, 마우스. 한 번 더. m, 아우, 즛, 마우스. Very good. 자, 다음은 brown, 갈색이란 뜻이죠. 자, 여기도 보면 br, 발음, br, 따로따로 하지 말고 함께 이어서 연습해 줄게요. 자, br, 아우, 음, brown, brown. brown. 한 번 더. br, 아우, 음, brown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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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마지막 단어입니다. cloud. cloud. 네, cloud 하면 구름을 뜻하죠. 자, 여기도 보면 클르 발음이 있는데, 클르, 따로 하지 말고 클르 하고 이어서 발음해 줄게요. 자, 같이 해 주세요. 클르, 아우, 즛, 클라우드, 클라우드. 한 번 더. 클르, 아우, 즛, 클라우드, 클라우드. Very good. 네, 잘했습니다. 이번 시간도 열심히 잘 해줬고요.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함께 만나도록 해요. Bye, everyone. Bye, everyone. 591 00 00 00 00 00 감사합니다.